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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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.선배님! 서..선배는 죄송합니다. 죄송?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면, 세상에 법은 왜 있고, 경찰은 왜 있겠니? 전 정말 실수로... 구두는 당장 똑같은 걸로 써드릴게요. 너, 나보다 돈 많아? 네? 돈 많아도 안될걸? 이거 피렌치에서 장인이 만든거던데, 뭔수로 당장 똑같은 걸 사줄건데. 죄송해요.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... 뭐든 다? 네. 핥아. 핥으라고. 선배님. 뭐든 다 한다고 하지 않았나? 핥으라고. 그만두지 못해? 그만두지 못해? 야! 얘 뭔 넘어지고 싶어 넘어졌어? 사과했으면 충분하잖아. 이건 또 얘 옷이 아파. 어, 2학년. 너 귀국한지 얼마 안됐나본데. 여긴 아메리칸 스타일 금지거든. 말이 짧다. 하아, 그러셔? 네가 바르고 유명한 원더 브라야? 난 또 원더우먼 어쩌고 해서 S라인의 D컵 정도는 기대했는데. 완전 안습이구만. 실망시켜 다행이네. 주제 파악 못하고 오지랖 넓은 게 네 컨셉이냐? 남녀에 나서긴 왜 나서? 남 아니고 친구야. 부자들 사전에 친구나 우정 뭐 그런 단어는 안 키우나 보다. 우정? 그 대단한 우정 구경 좀 하자. 핥아. 뭐? 네가 대신 핥으면 없던 일로 해 주지. 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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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안 mue? 너무꼬test 못해澄 shade. 뭐야아. 너 뭐하니. 너. 그 돈 다 니가 벌었냐? 뭐? 오지랖이 컨셉이냐고? 부자 부모 빽 믿고 뻘짓하는 놈들 가만히 안 놔두는 게 컨셉이다! 왜! 우리 집에서 2,500원인데, 강남 수준으로 계산했거든? 그래도 안 빠지면 갖고 와.